문학 개념어 가는데 이 소재라고 하면 이 앞에 항상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앞에 들어가는 뭐냐면 상징적 소재다 라고 그냥 소재가 아니야 그 소재가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상징적 소재다 뭐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을 사는 상징적 소재는 분필입니다 뭐 이런 것들 뭐 껏빛단 리에서는 회중시계 어떤 시계가 그게 일제시대 천왕한테 하사받은 시계가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6.25 전쟁 광복 소련군 광복 미군군정 쭉 지나가는 소재가 있습니다. 운수 좋은 날에서는 설렁탕 한 그릇이 상징하는 소재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상징적 소재다 라는 얘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자 객관적 상감을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앞으로는 많이 들어봤죠 이거 그리고 오늘 얘랑 또 아까 부사했지요 그리고 상징했지요 그리고 오늘 감정입이랑 객관적 상감을 이 두 개만 가져가셔도 시험 문제 몇 개는 더 맞는 거예요 그럼 가볼게 이게 뭐가 있냐면 객관적 상감을 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객상 객상 이것도 많이 나오고 이것도 많이 나와요 작가가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낼 때라고 하는데 객관적 상감으로 뭐냐면 작가나 어떤 화자한테 영향을 주는 모든 자연물 모든 자연물 영향을 주는 영향은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쵸 지나가다가 왜 네 친구들 PC방 가는 친구 보면 나 학원 가고 있는데 PC방 가고 있으면 어떤 영향 받니 아 띠바 씨 나도 PC방 가고 싶다 영향 받지 않아 그치 띠네 막 고3 때 가지고 시험 봤더니 내 친구는 대학 가고 있고 나는 재수학원 가면 어떤 영향 받니 그거 짜증나지 혹은 이거야 아 내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배 막 고파와 먹을 거 없나 했더니 옆에 지나가던 강아지가 혀를 내밀면서 막 먹을 거 찾고 있어 그 영향 받아 안 받아 무슨 영향 받아 그때는 같은 감정이지 그거는 뭘까 그거는 감정입인 거야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 안에 원래는 객상이라고 할게 객상 안에 우리 뭐라고 하냐면 감정입 조금 더 크게 할까 의탁투영이 있고 나머지는 대조방식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 그릴 수 있겠니? 자 객관적 상관물이 뭐다? 어떻든 시에서는 화자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자연물은 많겠지 돌, 나무, 새, 하늘, 비, 단풍, 낙엽, 매화 모든 자연물들은 화자의 감정에 영향을 주겠지요 그 객관적 상관물 영향을 주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방식? 나와 화자와 어떤 자연물이 대조, 반대로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있으며가 이 대조방식인 거야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게 황조가지 황조가 암수정답게 노는 깨꼬리 황조가 놀고 있잖니 근데 유리왕은 뭐해? 유리왕은 애인과 이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위에 나무에서 황조가, 깨꼬리, 암쌍, 수쌍이 놀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영향을 긍정적으로 같은 걸 받아? 아니면 대조야? 대조지, 반대지, 더 열받겠지? 그러면 그때 나오는 깨꼬리, 황조가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감정이입 방식이야? 대조의 방식이야? 대조의 방식, 객관적 상관물, 뭐라고요? 대조 방식이라고 하는 거야 나는 탈북민이야 하늘을 봤더니 기러기들은 휴전선 너머로 기러기들이 쭉쭉 넘어가 나는 가, 못 가, 못 가지 그러면 기러기가 나한테 영향을 줬어, 안 줬어? 영향을 줬지? 근데 그 영향을 주는 방식이 대조 방식이야, 감정이입 방식이야? 대조지? 걔는 가는데 난 못 가지 그러면 대조의 객관적 상관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감정이입은 뭐겠니? 감정이입은 자연물이 있는데 그 자연물도 화자랑 화자와 어떤 자연물이 감염이 같은 거야 이것 또한 영향을 준 거지 이거는 객관적 상관물 중에 두 번째 방식인 감정이 동일한 공감적인 그걸로 영향을 주는 객관적 상관물은 의탁투영, 안에 감정이입이 있는 거야 자, 의탁투영이 뭐니 얘들아? 내 감정을 의탁해서 투영시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소나무의 그림자가 나의 마음을 스치는구나 그러면 내 마음의 쓸쓸함을 소나무 그림자에다가 의탁시키고 투영시키는 거야 그런데 감정이입보단 큰 거야 감정이입은 뭔지 아니? 감정이입은 이거 많이 나온다 감정이입은 무조건 이거야 저걸 오늘 이것만 기억해 자연물이 운다 자연물 따위가 서글프다 자연물은 뭘까? 사슴이 운다 물이 운다 바람이 운다 실솔이 운다 실솔이 뭐지? 실솔이? 실솔은 귀뚜라미 옛날 말이에요? 뭔가 얘들아 옛날 사대부는 남자잖니 울고 싶잖아 임금이 죽어도 울고 싶고 내가 임금이 안 불러도 울고 싶잖아 그런데 운다고 하면 돼? 안 돼 내가 운다라고 하면 쪽팔리잖아 남자가 사대부가 유교인데 그러니까 맨날 뭐야 울고 싶은데 음 하다 보니까 옆에서 바람이 울거나 실솔 귀뚜라미가 밤에 울 귀뚤 귀뚤 밤에 울잖아 자규가 운다 신연물이 운다 바람이 운다 새가 운다 맨날 이렇게 하거든? 이건 싹 다 뭐야? 감정이입인 거야 내 감정을 저 사대물에 이입 집어넣었다는 뜻인 거야 그런데 이 감정이입도 어느 개념 안에 들어간다? 객관적 상관물 안에 있다는 뜻인 거야 너 이해되니? 이해되니? 그러니까 너는 객관적 상관물을 발견하되 자유물이 화자의 영향을 대조로 반대로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같은 걸로 영향을 미치느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고1, 고2, 고3 수능 때까지 나오는 개념이야 얘는 수능에서 안 물어보는 용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거야 이건 자 가볼게 가볼게 공중에 떠다니는 저 새여 네 몸에는 털이 있고 기시가 날아가지? 플라이하지? 밭에는 밭꼭시, 노랜 물벼, 눈이 이렇게 수그러졌네 초단지나 저기력 넘어선다 짐실은 전화기는 너 왜 넘니? 다 넘어가고 새는 기시에서 넘어가지? 그럼 나는 넘어가면 못 넘어가 나는 못 넘어가 그럼 이때 새는 나에게 영향을 주지 주는데 감정이입적으로 영향을 줘요? 대조로 영향을 줘요? 대조 반대로 영향을 주지요? 그래서 이 새는 무슨 기능을 한다? 객관적 상관물의 역할을 한다 무슨 방식으로? 대조 반대의 방식으로 화자의 감정에 영향을 줘서 나는 못 가는데 새만 가니까 나의 아쉬움과 괴로움이 더욱 극강화되는 거야 아니 들이 얘기하면 된다니까 나중에 고사 뭐 남자들은 거지 나 연락 군대 가는데 이 새끼 면제받았대 짜증나지? 그땐 대조 방식이지 근데 규택 가려고 했더니 서준이도 야 나도 영장 받았어 감정이입 같이 어어 맥주 보고 우는 거지 이건 감정이입 예를 드는 거야? 이거 되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여기는 새는 화자와 감정이입이다 맞아? 틀려? 틀리는 거지 왜? 대조 방식이니까 근데 객상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맞는 거야 어쨌든 영향을 미쳤으니까 자 저 산에도 까마귀 드레까마귀 새 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넘어가 웃긴 거 뭐냐면 봐라 파초의 꿈은 가려나다 남국 남국은 뭐냐면 파초의 고향이 남국이야 파초는 여름 식물 여름 식물의 고향은 남국 남국을 향한 불타는 그리움은 파초한테 있는 거야 나도 있겠지 너의 넋은 수녀보다 더 외롭구나 나도 외롭지 자 얘는 이 방식은 객관적 상가물인데 대조 방식이에요 감정이입 방식이에요 얘는 얘는 감정이입 방식의 객상이라는 거야 왜? 너도 외롭고 나도 외로우니까 파초가 내가 대조가 아니지 나도 고향을 떠나고 고향을 그렸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는 파초도 파초의 고향이 열대 식물의 고향은 남국일 거 아니야 어? 파초야 너도 남쪽 바라보로 마 고향 바라보로 마 나도 고향 가고 싶다 외롭다 감정이입 방식의 객상 얘는 대조가 아닌 거죠 이거 구분할 수 있겠어요? 다 넘어간다 자 붉은 애는 서산마을에 걸렸다 사슴의 무리가 울고 있지 누가 우는 거야 이거 내가 우는 거야 감정이입의 객관적 상가물 이 그림 객상 안에 감정이입이 있는 거야 천말리 천말리 고운님 어린 단종 내 옛날 왕금 임금님을 태양은 하난데 여의 없고 내 마음을 둘 데 없어 돌아오는 길에 내 가에 앉은 거야 이 왕방연이 응?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가는구나 감정이입 이렇게 가는 거야 이 물도 영향을 미쳤지 근데 대조의 영향이야 같은 영향이야 같은 영향 감정이입씩 객관적 상가물인 거야 이거 문학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내가 강조하고 있는 거야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깡이지 가을깡만 울어 나도 울어 나도 우는 거야 쓸쓸해서 인생의 허망함 때문에 울음이 타는 가을이지 봄깡도 아니고 여름깡도 아니고 가을깡이 무게 있니 가을은 인생의 성숙이며 소멸 그러니까 인생으로 말하면 60대, 70대, 80대야 겨울은 이제 80, 90대고 그러니까 인생 다 사는 거야 이 가을은 인간에게는 거의 쓸쓸함인 거야 또 울음이 타는 거야 인생의 쓸쓸함들이 다 타는 인생의 허망한 그런 걸 읊은 게 울음이 타는 가을깡이야 너도 곧 느끼게 돼 50년 뒤에는 선생님이 이제 곧 느끼게 돼 10년 뒤에 나도 느껴 이거를 알겠니? 근데 울음이 타는 가을깡이래 가을이 운대 내가 우는 거야 쓸쓸해서 인생의 허망해서 알겠어? 그래서 이거 꼭 되게 어려운 문학 중에서도 조금 심도가 있는 거니까 기억해 주길 바란다 자 매개체는 뭐니 매개체는 어 중매쟁이지 중매쟁이 맥버들을 가려 꺾고 보는 님에게 주무시창 밖에 맥버들을 심어두고 보셔셔 밤비에 맥버들의 새잎 나거든 날 나 대신에 맥버들을 보낼 테니까 닌 보세요 이런 거 뭐라고 한다? 매개체 쉬우니까 넘어간다 매개체 매개체가 뭐야? 나와 임을 연결해 주는 중간 중매쟁이 맥버들이 매개체 역할을 한다 쉬운 겁니다 다 매개체라는 거고 자연물 뭐 자연물? 할 게 뭐 있어 야 자연물의 반대말 뭐니? 인공물 자연물은 다 뭘 자연예찬 반대말 속셋 뭐 이정도만 자연물 하셔 얘기해봐 자연물 자연물 얘기해봐 자연물 어 산 자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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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너무 쉽지만 가끔 문화에서 자연물 나올 때 에잇 뭐지? 이럴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얘들아 이거 엄청 중요해 이거 이거 이해됐어 이거? 이해했니? 감정이 대조 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